후생의 후생까지 나의 아버지 조영수 스무 몇 해를 헤매던 아득한 그리움과 그리움이 만나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거역치 못할 약속의 자리에 섰습니다. 물어보거나 대답하지 않아도 정갈한 마음, 따사로운 눈빛만으로 늘 사랑 가득한 온전한 하나이기를 때론 아비와 오래비 같은 지아비로 때론 어미와 누이 같은 지아비로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는 친구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거센 폭풍우와 눈보라가 몰아칠지언정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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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